1. 뭐 드릴까요? 부욕 있어야지. 갑자기 분위기 쌓아야지. 손가락을 대우해줬죠? 대우해준거죠? 오케이 오케이 정답! 필요 없는 정답 커피 사드릴게요 커피 먹어야 돼 나 혼자 하는거 아니지 취직 정성불가야 취미존중? 아닌데 취향존중 별 다 줄이요? 별 풍선 다 줄거야? 별풍선 다 앞뒤는 게 아니라 앞뒤는 게 아니라 와 진짜 어렵다 별걸다 줄인다 나 못하겠다 문제에 찜질러 문화 찐다 문화에서 최신사람 지금 저희한테 하는거 그래서 일부러 내신거 같은데? 오케이 정답 하나 해라 하나 맞춰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망고린 어떻게 알았어? 아 편한 단어가 아니라 좀 아직 어렵네요 요즘에는 이런 단어 모르면 어린애들이랑 소통할 때 대화가 안될 것 같아서 공부좀 해야될 것 같아요 세종대왕님 욕하실 것 같은데? 어떻게 되요? 어떻게 되요? 어떻게 되요? 어떻게 되요? 어떻게 되요? 어디서 서서